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고 최근 들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약세장에서도 유일하게 강했던 게 미용의료기기 쪽이었거든요. 상승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사실상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가의 흐름들이나 봤을 때는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폭을 보여줬더라고요.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천국의 계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용의료기기 쪽도 결국 천국의 계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 파마 리서치나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쪽은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기업 두 개 다 굿모닝세븐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탄력이 붙어서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파리의 탑 에펠탑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기존에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대입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세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 미용기기 관련 업체들 대부분이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상위 10개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성수기인 겨울철에 미국과 브라질에서 그 수출세가 좀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콘텐츠도 모든 이루 부분에 대해서도 패키지적인 사업적이 같이 좀 영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성장세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놀랬던 거는 높은 단가를 좀 어느 정도 바탕으로 업체들이 평균 순이익률이 한 70에서 80%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것도 이거지만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피부 시술 위주로 많이 했다면 이제는 좀 레이저 시술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레이저 시술로 확대를 하는 이슈를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적인 산업적인 전망들도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긴 했지만 M&A 이슈와 또한 미료 의룡기기에 대해서 시장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 M&A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오플로우의 경우에는 미국 매드프로닉 1조 원에 좀 인수를 그쪽에서 1조 원에 인수를 했고 또한 이제 뉴트로닉의 경우에도 M&A 이슈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M&A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장성을 보고 성장성을 보거든요. 그만큼 이게 해외 쪽에 포커싱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좀 기업적인 매력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좀 빈츠 리서치라고 있는데 빈츠 리서치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세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178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한 22조 정도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인포메이션이라는 조사기관이 있는데 2022년부터 해당 시장의 연간 9.6%까지 성장을 해서 30년경에는 1457억 달러 성장 그러니까 대략 100조, 200조 정도 사이가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가 좀 많이 빠졌을 때 보면 매번 나왔던 공시가 자사조 매입 공시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무척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기업 대비 업종포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주가의 흐름은 전혀 그럴 수는 없죠.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또한 해외 쪽의 시장 진출이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바디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요즘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봤을 때는 이게 국내 기업인가 외국 기업인가 모를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인바디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대부분의 유명 축구 어떻게 보면 클럽이죠. 클럽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용히 보이지 않는 성장세를 계속 보여줬던 게 미용 의료기 기준인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냐겠죠.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최근 기준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저는 좀 길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울리지 모르겠지만 지난 작년 1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 2배,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비올의 경우에는 약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공개무수를 진행하고 있는 루트노닉의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제일 핫했던 것이 의료 AI 솔루션 개발 업체의 루닛이었습니다. 루닛이 5배 이상 상승했고 뷰노도 5배 이상 상승을 했던 점을 봤을 때는 지금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계속 상승을 했던 흐름들에 대한 기업은 계속 연이어 천국의 계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고 성장성을 미리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큰 폭의 수익을 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루트로닉의 주가 방향은 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주가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개 매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가이던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아쉬웠던 게 다른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개 매수가 갑작스럽게 딱 튀어나오면서 끝나버렸고 그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여기 주가에서는 그냥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개 매수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특히 한앤컴퍼니가 루트로닉의 현 최대 지주 지분을 인수를 해서 공개 매수를 절차를 통해서 최대 100%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상장 폐지, 자신 상장 폐지를 전환할 예정인데 사실상 이게 좀 살펴보니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창업자 황 회장의 은퇴를 좀 앞두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분적인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약한가 봐요.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분을 인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을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은 3만 6,7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거래, 한 5거래 정도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특징이 봤을 때는 이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루트로닉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좀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장애 거래 시에는 증권 거래세를 좀 내야 되고 또한 이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매수가인 3만 6,700원보다는 좀 아래쪽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기간에서 한 달 정도 더 남았다 보니까 계속 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루트로닉이 이제 앞으로 자진 상장 폐지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비상장사로 좀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세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재상장을 추진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해외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비상장사 상태에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에 매각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향후 미래를 그냥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외의 기업들은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뭐 SG 사태도 나온 상황도 있었고 전전 거래일에는 그 한가 또 다섯 종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인 건가요?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렇다는 건가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는 거지 그 미용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원태의 경우에는 연간 영업 이익률이 한 32% 정도 됐었는데 이게 앞으로의 영업 적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루니또 흑자를 좀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용기기에 대한 상승을 좀 더 누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에 대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중국이 많이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국 무역협회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왔거든요. 보고 보니까 중국에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수입이 한 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1위일 줄 알았는데 6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환환형 해제가 좀 되고 그리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을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 제2 반도체 산업으로 육상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밝힌 만큼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미용 의료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AI, 헬스케어 쪽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점을 좀 찾아서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6개월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 전망은 계속 좀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매수가 가능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조금 길게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있게. 길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높을 줄 몰랐거든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는 자다 일어나 보니까도 아니죠. 한 시즌이 지나니까 되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다면 비중을 적게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세차게 몰아쳐서 막 30%, 50% 이렇게는 좀 많이 리스크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진입 시에는 적은 비중으로는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좀 시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 11월 기준 대비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높았던 제이시스 메디칼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파마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뷰노, 비율 이런 쪽은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대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시점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덜 부각됐던 최근에 부각됐던 이루다나 아니면 하이로닉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성장세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뒤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루다의 경우에는 홈케어 관련된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대백화점에도 입점을 했고 이제 앞으로 좀 면세점에서도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역시나 지금 천국의 계단과 다르게 지금 에펠탑과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기 관점으로는 매우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좀 길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팡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신다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SK바이오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게 CES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상도 받고 그렇긴 했지만 사실 세노바메이트가 실적이 좀 굉장히 잘나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전층 치료제가 잘나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영업 적자폭을 좀 축소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올해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SK바이오팜의 두 번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디지털 웨어러블 이 부분에서 내전층 치료제 관련된 치료기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상용화되려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연관된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뭐 나쁜 모멘텀보다는 좋은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많이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미용 의료기기 쪽이 잘 가고 있지만 AI 의료 쪽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업종이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